안녕하세요.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. 저는 매주 금요일날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JS님이 옆에 기다리고 계신데요. 인사 나눠볼게요. JS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소개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. 저는 석사 4학기를 마쳐 가고 있는 학생이고요. 아, 그러세요. 네, 작년 8월쯤에 대학원, 미국 대학원 가겠다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와서 질문도 좀 드리고 실험하는 거 힘들다고 좀 징징거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원을 다 마쳤는데, 마치고 이제 결과가 거의 다 나왔는데 네, 어떻게 됐어요?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거의 다 지금 리젝션을 받고 웨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정도를 말고는 다 리젝션인 것 같아서 그냥 펜딩 상태인 것도 리젝션인 것 같아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녁에 시간이 좀 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아유, 그랬구나. 어디가 펜딩이에요? 어느 학교가? UIC랑 버클리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학교들은 이미 세컨드 라운드인가 서드 라운드까지 돈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원체 탑스쿨이기도 해서 거기는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나머지 안 나온 곳 하나는 그 노스켄온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안 나왔고요. 아직 결과가 그리고 웨이트리스트인 거는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입니다. 아, 하나여도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? 그 논문이 있었어요? CV에는 인프리페어레이션이긴 했었습니다. 뭐 일저자 논문은 지원하는,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내면 CV를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 지원 끝나고 한 2월쯤에 논문 한 편 나왔었습니다. 그러면 그 노 리절트 나온 NC 스테이트랑 볼더에, 콜로라도에 내가 과사에 연락해서, 아니면 교수님한테 좀 연락해서 지원했을 때 넣었던 교수님한테 좀 연락해서 내가 CV에 이 정도의 업데이트가 있다. 2월 때 논문이 원래 인프레비어인데 지금 어셉이 됐다. 이렇게라도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보셨어요? 제가 일단 컨택을 안 한 학교들이고요, 두 개가.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결과라도 알고 싶다고, 그래야 제가 넥스텝을 나아갈 수 있으니까 결과라도 알고 싶다고 지금 전화랑 메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되질 않아서 그쪽 둘 다... 아, 이게 어렵죠. 그래도 어떻게든지 교수님한테라도 최대한 연락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지금 MC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돌려야 돼요. 분명히 자리가 만들려면 있거든요. 무조건 돌려야 돼요, 지금. 웨이트리스트 이런 데다가도 나에게 업데이트가 됐으면 나 이런 거 업데이트가 됐다. 나 너네 학교 정말 정말 너무 가고 싶고, 내 드림스쿨인데 좀 받아줘라. 나도 되게 논문도 이번에 나왔고 잘할 수 있다. 이런 거를 어필을 최대한 해서 교수님한테 막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. 아, 그쵸. 그게... 아, 그쵸. 그러네요. 이게 컨택을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컨택 없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놓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이제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점점 확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뒤에 미래에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... 아니, 근데 지금은 그걸 결정하기보다 이거를 빨리 잡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아직 결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. 리젝 나올 때 저는 퍼듀가 6월에 나왔어요. 결론가가.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저라면 여기에 연락을 어떻게 하든 뭐라도 해서 난 진짜 비행히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라면 근데 좀 힘들긴 하겠다. 이게 뭐 아무런 보장 없이 가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래서 무조건 연락해가지고 그 연락을 무조건 컨택을 하셔야 돼요. 이거는. 졸업 디펜스가 이번 달이라서 날아가는 건 조금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떡하지. 너무 힘들겠다. 디펜스까지 하면서 이것까지 준비하는 게 장난 아닐 텐데.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라도 얼른 컨택메일 만들어서 SOP 썼던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는 게 먼저 네.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넣어놓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. 네. 아닌 것 같아요. 결국 약간 와서 질문하고 싶은 게 내가 이제 원리적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1년을 더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. 그쵸? 아 네. 맞습니다. 그렇게 할지 아니면 국내 박사로 틀어서 할지 그러니까. 이런 질문이었는데 아니요. 아니요. 이제 그거를 할 때가 아니에요. 내가 봤을 때는. 지금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어떻게든지 연락하고 막 학생 그러니까 나라면은 직접 날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안 되면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나 포닥이나 스태프한테라도 연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꼭 좀 가고 싶다.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얘기하면. 그거 도와주거든요. 연구실 애들이 한국 애들이 있으면은 아 내가 지금 여기가 펜딩인데 여기 혹시 교수님한테 좀 얘기를 해 줄 수 좀 전달해 줄 수 없냐. 이렇게라도 해봐야죠. 물론 안 해 줄 수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마음으로 해야죠. 왜냐하면은 결국 얘네들도 웨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. 그냥 너무 바빠서 얘네들이 지금 미국이 중앙고사 지났을 거고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 막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이런 시기인데 굉장히 지금 학기 중이라서 정신이 없을 때거든요.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별 신경 못 썼을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연락해가지고 안 되면은 말짱 꽝인데 이거 해야죠. 뭐 유아이유시나 유시베리클리 펜딩이면 솔직히 뭐 가능성이 없을 수 있겠지만 또 모르죠. 가능성 있을 수 있죠. SOP에 언급했던 교수님한테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고 그 학생들까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연락을 해야 되고 과사에 연락해서 이거 나 웨이트리스트 나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요청하는 방식으로라도 연락을 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내가 너가 지금 나한테 어퍼를 주면 나 무조건 지금 바로 어색하겠다. 너무너무 지금 가고 싶은 학교인데 연락이 안 돼서 나 너무 힘들다. 꼭 나 정말 준비됐고 지금 논문도 하나 나왔다.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약간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은 다 되고 나서 한번 다시 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 과사로부터 뭐 I'm sorry to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보세요. 일단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죠? 무슨 연구 분야예요? 재료공학과 다니고 옵토일렉트로닉스 쪽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어요. 무슨 연구 쪽으로요? 옵토일렉트로닉스 아 옵토일렉트로닉스 그 UC버클리는요 LBL 알죠? 로렌스 내셔널 버클리 랩 LBNL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 거기에 연락하면 거기 교수님들도 학생 봤거든요. 아 네네 그런 교수님한테 연락하고요. 하여튼 과가 달라도 연락하세요. 왜냐면은 걔네 교수님이 막 재료과이면서 화학과고 재료과이면서 기계과고 재료과이면서 전자전기고 막 이렇게 섞여있거든요. 그러니까 과가 달라도 막 연락해서 혹시 티어 없냐 아직 지금 펜딩 상태인데 이렇게라도 하세요. 연락을 다. LBL 같은데도 교수님이 어셉하면은 받아주고 이러니까 옵토일렉트로닉스면은 또 분야가 굉장히 특수해서 아마 자리가 있으면은 오퍼 줄 수도 있어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. 빨리 연락하세요. 지금 나중에 꼭 업데이트 주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좋은 소식이든 아니면 다른 고민이든 들고 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좀 기다릴 거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.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는 느낌으로 전 미국 갔거든요. 진짜로 무조건 하세요. 진짜로 어떻게든지 화이팅 하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시간 내리셔서 감사합니다. 네.